경이란 게 전체가 경이에요. 몰입과 선정이. 그쵸. 깨어있으면 있죠, 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기본적 경상태라는 거는 그런 몰입 4단계 정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잘 깨어있는 상태라는. 참나가 드러나 있고 내가 통제력을 갖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 마음의 통제력이 딱 안 끊어지고 이어지는 건 몰입 4단계거든요. 몰입 4단계가 딱 깨어있는 상태로 가장 표본이죠. 그래서 필요하면 선정으로, 일이 없으면 선정으로 깊게 들어가고 일이 있으면 그 상태에서 계속 깨어서 일 처리하고. 그쵸. 그리고 만약에 몰입 4단계까지 아니더라도 참나를 이미 안 사람들은 힘이 더 덜 들죠. 그렇다고 막 몰입 1단계다 하긴 그런데 더 약한 상태로 깨어있으면, 은근히 깨어있으면 되거든요. 그쵸. 은근히. 힘을 더 빼고 깨어있을 수도 있죠. 이미 참나를 아신다. 또 다른 상태예요, 그거는. 몰입 1, 2, 3, 4단계로 쓸 수 없어요. 만약에 몰입 1단계라면 참나가 잡혔다 안 잡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몰입 4단계는 아닌데 평상 은은하게 이미 참나가 느껴져서 느끼는 거예요. 그냥 간장맛 짠 줄 아는 것처럼 참나가 느껴져서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신 살짝 모아한데도 참나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좀 다른 상태죠. 은근히 몰입 참나를 계속 알아차리는 상태. 이건 좀 다른 상태예요. 거기서 딱 원하면 몰입 4단계로 싹 끌어올릴 수 있죠. 살짝 풀어놓고 있다가 4단계로 올라갔다가. 이 정도만 해도 웬만한 일을 다 처리하죠. 그렇죠? 이거면 다 처리할 수 있죠. 제가 이걸 권해드린 방법이 선정 방법을 가르쳐 드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계속 은근히 더 깨어있기를 권해봐요. 깨어있는 걸로 문제는 다 해결돼요. 사선전까지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욕구도 욕구니까 그리고 또 체험도 해봐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얘기한 대로 평상시에 은은히 깨어있고 딱 정신 모으면 몰입 4단계 바로 가실 수 있는 이 정도로 계속 깨어 계신데 깊은 선정 체험이 힘드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관리되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깊은 선정으로 들어가요. 정신이 모여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아무 짓도 안 하면 계속 깨어있으면 점점 더 강해져요. 점점 세상을 안 향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계속 정신이 더 깊어져 갑니다. 몰라 괜찮아만 이렇게 때려주면 계속 은근하게 잡념만 탁탁 쳐주면 그러니까 정신이 깨어있고 이미 잡념이 들어올 때 살짝살짝 몰라 괜찮아만 쳐주면서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은 계속 맑아져요. 밝아지고 그러다 보면 지금 사선전이니 뭐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선전 안 들어도 돼요. 멸진전 안 들어도 돼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릇 꼭 드셔야 하는 거는 이렇게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 잡념이 없고 참나가 참나에만 오롯이 관심 주고 있는 그 상태예요. 그냥 이걸 맷선정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뭐가 있든지 말이죠. 그럼 된 거예요. 그게 깊은 상태. 사선전이라는 건 그때 애고의 조건이 그때 애고가 뭐가 없더냐 호흡이 없더냐 그때 뭐 대상이 없더냐 그때 시공 뭐 감정이 없더냐 그때 생각이 없더냐 이런 건데 참나에 딱 올입했는데 그때 참나랑 나만 있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그게 그게요. 사선전이고 뭐 나발이고 필요 없이 제일 깊은 선전이에요. 참나랑 독대했잖아요. 1선전 2선전 이건 애고 기준이라니까 됐고 난 참나랑 바로 독대했다. 사선전이다 말할 필요도 없고요. 나는 그냥 참나랑 하나가 됐다라고 하세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무분별정이에요. 거기서 무분별지로 참나를 본 거예요. 무분별지를 끌어내는 선정이었기 때문에 무분별정이에요. 사선정이나 이런 게 다른 개념이에요. 그때 제가 강의했잖아요. 사선정에서 들어가지만 몰입 4단계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럼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때 아니 참나 상태를 몰입 4단계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사선정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사선정부터 몰입 4단계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사선정에 들어가는 게 제일 깔끔하다고 합니다. 라는 의견이지 그럼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게 어디로 들어가겠냐는 거죠. 무분별정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게 출세도라는 거예요. 참나랑 남아있는 세계를. 참나라도 내가 참나랑 남아있었으면 그렇죠. 사선정이고 나발이고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불교에서 초기 경전에 있어서 하는 거지 강조한 거지 우리가 권할 거는 몰입해서 그냥 훅 들어가는 거예요. 시공 끊고 참나랑 남아있었으면 된 거예요. 하다 보면 멸진정도 체험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체험했다고 다를 건 없다는 거예요. 그 참나가 그 참나지. 그렇지 않겠어요? 중요한 거는 시공을 초월했느냐 참나랑 합의돼 있었느냐 수행하다가 그게 몇 선정인지 나도 모르죠. 딱 깨어있다가 참나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탁 참나랑 남아있었으면 그 순간은 참나랑 한더건이가 돼 있었는데 그걸 몇 선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뭔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참나만 현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음별... 그렇죠. 그냥 무음별지가 나오는 선정이라는 거예요. 무음별지로 진열을 딱 참나를 직관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냥 고선정을 그냥 굳이 무음별정이라고 불러요. 경전에, 경전 따라 그렇게 부르는 경전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몰입 4단계죠. 참나는 드러나는데 내 육근도 작동해요. 생각이 더 강해진다는 게 아니라요. 그 생각도 작동한다는 거예요. 몰입 4단계는. 작동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작동하려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꼭 생각을 왕성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최소의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 집중하고 한쪽으로는 그게 제일 좋은 이상적인 몰입 4단계 상태예요. 어떤 태상을 들었을 때 참나를 보는 거. 화두선도 원래 이상적인 형태는요. 화두선사들이 예전에 써놓은 거 보면요. 화두를 들어가지고 나를 본다 그래요. 화두 들 때 나를 봐야 돼요. 화두 드는 나를 못 보는 화두는 화두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두에 매몰된 거예요. 화두 들 때 내가 보여야 돼요. 가장 순수한 나가 나타나요. 그때. 그렇죠. 그게 참나산매라는 거예요. 그때 참나를 다 봐요. 그러니까 아라한들이 참나산매까지만 하고도 열반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그 상태에서 무분별정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름은 무분별정이라고 대승에서 부르는데 초기불교에서 말하면 명득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사선정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정에서 다 가능해요. 그런데 명득정 같은 경우는 특히 사선정에서만 하라고 돼 있긴 한데 그런데 그 뭐지? 그 아라한들은 참나산매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별게 아니라 참나산매에서 지금 내가 육군을 알아차리는 중에 알아차리고 사는 중에 열반도 알아차려지는 거잖아요. 그때 열반만 딱 바라보게 되면 딱 시공이 끊기고 열반만 나타나요. 그게 처음에 체험한 열반 체험이에요. 그 선정을 이제 막 무슨 정 무슨 정해서 부르는데 그 중요한 게 무분별정이라고 하면 돼요. 그냥 무분별지에 들어가는 선정 그 상태에서 딱 참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체가 참나 작용으로 보일 때 그때 눈 감고 그냥 참나만 더 의식해주면 그게 그냥 사선정을 초월한 그냥 무분별정이라니까요. 참나랑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러겠죠. 눈 뜨면 딱 참나 작용이고 눈 감으면 딱 오롯이 그 자리가 참나 자리고 알면 됐죠. 참나를 이렇게 계속 만나시는 게 중요해요. 소녀를 하루에 한 번씩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이요? 아 안 그래요? 저는 제가 들리게 하잖아요. 저는 그냥 정신 차리고 살 뿐이라고. 항상 정신이 차려져 있는 그게 그게 제 보호막 같아요. 정신 차려져 있으면 보호막 쳐진 것 같아요. 홍삼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보호막. 면역력 해가지고 세균들이 막 들어와서 보호막. 3dm가 막 덤벼도 보호막이 쳐져 있는 상태. 꼭 사선장을 느끼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어서 깨어있다가요. 제가 깨어있다가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훅 들어가요. 그냥. 그냥 내가 들어가려고도 안 해요. 그냥 깨어있는데 밖을 안 보고 가만히 있었 생각을 몰라 하고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죠. 생각만 안 하고 있으면 훅 들어가요. 나와야 돼요. 안 돼. 안 돼. 지금 들어가고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멈춰 있으면 들어가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멈추면 들어가요. 그렇게 돼요. 그냥 사선장애인 거 뭐고 없어요. 멈추면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참난만 또 극대화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계속 깨어있는데 제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깨어있어요. 그럼 훅 들어가죠. 안으로. 문별정을 향해 들어가겠죠. 거기서 막 의식이 끊어지면 멀진정 의식이 살아있으면 사선정 이런 구분 자체를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참나랑 하나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돼요. 자석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요. 깨어 계시는 거를 평소에 열심히 하시면 깨어있는 게 습관이 됐으니까 정신이 계속 모아지.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정신을 모으고 있다니까요. 뇌가 저절로 습이 돼가지고 근데 거기다 어떤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몰려서 안으로 들어가요. 계속 내가 막아야 돼요. 뭔 생각을 일으켜야지 안 들어가지 가만히 있으면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앉아서 제가 제가 뭐지 선방 가서 앉아서 잠깐 눈 감으면 훅 들어가죠. 빨리 나오는 거죠. 안 돼. 안 돼. 그때 나오려고 그러면 잘 못 나와요. 생각을 일으키려고 해도 잘 안 일어나요. 거기서 불어 일으켜서 나오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훅 들어가니까 안 돼. 안 돼. 지금 뭐 말해야 돼.